어 제가 그 녹음을 끝내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했어요 갑자기 피독 피디님이 절 붙잡더라구요 아 진아 들어와 보라고 했어요 아 네! 이랬더니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더니 어 뭔가요? 이랬더니 비명을 한번 질러보자 샤우팅이 아니라 비명! 비명이요? 어떤 비명? 아 요 구간에 한번 너 느낌대로 이렇게 막 한번 해보세요 샤우팅을! 옹혜야를 막 기가 막히게 막 와! 하면서